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 지어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은 조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마무리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우리나라 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금융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셨듯이 에코프로 관련된 그룹주들이 이제는 차익실험 매물들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코스닥 대형주들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셀티룡 그룹주 하락세도 시장에서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승 개수와 하락 개수를 감안해 보면 상승 개수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주는 모습인데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올라가는 게 없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면 그 매도 물량들이 중소형 주질로 좀 낙수 효과가 좀 확실하게 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좀 업종별 순환매는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업종 순환매들을 좀 대비를 해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섹터들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삼성발 로봇 관련된 이슈도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LG전자의 사입을 통해서 LG 디스플레이가 1조 원에 대한 총알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OLED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서의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OLED 쪽 그다음에 소형 원전 관련된 SMR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순환매를 노려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차이시름 매물이 나와서 뒷부리 파동의 등락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신규 접근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앞으로 순환매가 좀 있을 제가 소개해드린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순환매 차례 기다릴 수 있는 전략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또 좋은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